와 999점 어떻게 깬데요? 자 이거 한번 3000개 까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아 괜찮아요 저도 친삭하는거 마음 아파요 장갑 딜러용 제가 이거 지금 해골 요새 장갑을 너무 얻고 싶은데 와 파편이 잘 안떠요 내 생방송 키면 잘 뜨는데 한번 파편 가자 우와 이거 뭐야 처음부터 다이아? 역시 생방송을 켜야지 뭘 주네 맨날 갸떡같은 것만 주더만 생방송 기능도 하니까 좀 좋은거 주네요 4달러 간만이 되네요 4달러 오케이 백울료세 아 제발 스켈레톤 뜨면 되거든요 스켈레톤 그거 한 6개인가 더 필요한데 진짜 안줘요 그리고 나이찬상 맨날 4달러 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허리케인일걸요 네 레지아나는요 레지아나는요 어 죽어 어 죽어야 좋은 애 죽어야 좋은 애 여서요 어 파편 축하드려요 저도 기점 주세요 저놈의 락형 결정을 락형 하나 만드는 데 문제네요 어 스태프 재료는 두개 있고요 장갑은 지금 여섯개인가 모자랄거에요 핵은 있구요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네 조건 맞춰주시구요 레지는 콜로 전용이군요 허리케인은 다방면 다 쓰이죠 모험에도 좋고 서떨러 뭐야 이거 이거 분명 R입니다 아 파편좀 주세요 제발 파편 저 지스커럽의 로블 파편 저 로블? 로블 이건 필요없죠잉 네 로블 파편이 필요하죠 오케이 땡큐 하 저도 그래요 한 500층 600층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제 택배까지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네잉 다 땡큐 오케이 땡큐 감사드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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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네요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의 영상 봐도 돼요 그냥 어 심심하실때 그래도 네 보고싶으면 오케이 땡큐 저는 막 강요는 잘 안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콜로 80이에요 대단하시네 오케이 땡큐 네 레지야나 근데 레지야나가 각성 100을 오케이 각성기 각성기를 두 번 쓰고 주 거나 그래야 좋대요 오케이 땡큐 그래서 다 땡큐 헉 아 다음에 네 제가 나으면 네 여유 생기면 바로 꼭 그렇게 할게유 아우 저도 알면 알려주세요 네 저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페울렛 뽑기에서 네온드래곤 아 네온 드래곤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얻어봤어요 세개 오케이 네 얻어봤습니다 이거 모험 돌아서 diz고요 네 대제칵 백량 백룡입니다 오케이 한가오게 백원티님 다 딸마 허캐 허캐를 제가 하나 만들까 고민중이긴 한데 잠시만요 다 딸마 다 딸마 오케이 땡큐 다 딸마 다 딸마 아이고야 별이 되어라 전명전 잘 돌고있는다 다 딸마 아 라티아스 감사드립니다 반가워요 직관님 돈은 원래 경매장 용병 그정도 네 그쵸 다 딸마 모험에서도 녹아나면 많이 모읍니다 모험만에서 2천만걸도 모은거같애 2,3천만? 야 10개나마는 이제 하나도 안들과해 지금 아 제발 하나만 좀 앞에 하나만 좀 다 딸마 4시 극혐이죠 네 그쵸 와 진짜 파편 하나도 안주죠 아 생방임 주는데 원래 저도 요 낄 그냥 4시가 사기긴 하죠 6포 뜨면서 보면 되죠 감사합니다 거슬려요 4달라 끌까? 끄면 나오나? 4달라 끄면 헐 나왔어 이야 바로 떴어 4달라 끄야되네 4달라 끄자마자 나왔죠? 갸꿀 감사합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하나 더 해주면 진짜 끌게요 자 이제 6개 남았거든요 득트 불키는 애매해요 별로에요 4시 엇 감사드립니다 문상웅님 네 후원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네 제가 원래 후원 근데 잘 몰라서 네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로 뜨네요 4달라 끄니깐 뜨네 깜짝 놀랬죠? 네 4달라 끄니깐 떴어 소름 문상웅님 감사합니다 소름 아 어 아 그렇군요 네 감사드려요 하하하 진짜 풀까? 네 너무 침묵은 자제해주시구요 안될 리가 없는데 대제팟 백룡 이겁니다 4달라 네 이제 마지막 2개 남았거든요 과연 뜰까요? 과연! 자 여러분 네 파편 뿜.. 아 뿌립니다 대기하세요 대기하세요 가격은 네 칠칠칠칠입니다 그런가봐요 네 따로 안드려요 저는 무조건 저는 무조건 네 랜덤입니다 네 네 한번 드릴게요 제가 현재 있는거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네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뿌릴게요 네 너무 드릴 앱만풀고 드릴 2는 안뿌려가지고 요정도 옵션되서 그냥 멈췄거든요 근데 현재 파편이 어 현재 3개 있네요 스컬로브는 아우 6개 더 필요하네 딱 맞네요 그래서 네 지팡이 파편 하나 풀겠습니다 가격은 가격은 777이구요 시간은 제 마음대로입니다 고고고 끼우라고 해주세요 했는데 오늘은 유튜브 친구한테 체격당했다가 유딩보다 못한 놈이라고 못 먹었어요 어우 할 수도 있지요 끼우 네 대작파님 저 4주년 때 감사용 나무까지 5,100개 줬어요 아 그래유 4달러 네 안 좋네유 네 청개구리님 반갑습니다 정리님 반가워요 파리님 반가워요 글재님 반갑습니다 트로피님 반갑습니다 알 주는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어요 네 알코드 말고는 네 드버는 있죠 드버는 있죠 네 네 네 반가워요 자 바로 풀겠습니다 가격은 7777 7,000원입니다 자 여러분 네 득투 갑니다 블랙퀸 7777 아 77777 과연 누가 살까요? 자 지금 다들 드빌투를 넘어가고 있죠 네 기다릴게요 자 5 4 3 2 1 얍 얍 어 이거 보인된 상태 누가 다 사갔네 개꿀 얍 얍 얍 누가 살았을까용 누가 살았을까용 누가 살았을까용 여기 어디갔어 파편 아직 안 팔렸나 아직 안 팔렸어요? 어디갔어? 누가 산겨 뭐야 이거 네온 네온 2개나 떴네 아까 알코드 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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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온 뜬거에요 진짜 2개 떴네요 5개째먹었네요 자 어디있냐 자 어서 가져가세요 저 판거 맞죠 근데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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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누가 샀을까요? 궁금하죠? 두근두근 두근두근 헐 헐 젤드리스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라티아스 100% 100% 제발 대기중 네 안되신 분들 네 안 닦아주면 다음에 또 뿌릴게요 네 다음에 또 네 뿌릴게요 저는 허리케인 똥같이 키웠어요 샌즈의 잼 3 딱 키우고 번개고룡 어 허리케인 네 저도 실수했었죠 네 다 그럴 수 있죠 한개 더? 이런? 그러면 이제 소소하게 풀게요 네 소소하게 풀게요 아 이거 풀면 안되는데 음 뭘 풀지?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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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무섭 VS 스톤아트 어떤거 원하세요? 대략 이거 한 300만쯤 하지 않나요? 아 네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드려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삭제할 수 있죠 어떻게 삭제하냐면요 승천시키면 돼요 이렇게 말이죠 승천! 레지하나요? 저도 키워야 되는데요 아모르가 없어요 아모르가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거 뭐야 일렘 모잘라? 귀찮으니까 두 축 하나 매기고 원래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! 멍청한 짓입니다 두 축 비싸요 한 10만 골드 할거에요 자 이거를 레벨 45까지 찍고 승천을 하면은 되죠 다 여섯 개였죠 승천하기! 자 그리고 행운의 선물 상자 이렇게 오픈하면요 아 자리가 없구나 그거 늘려 자 행운의 상자 뭐가 뜰까요? 두 개 모았네요 얍! 네 뒤축을 썼더니 뒤축을 주네요 아모르! 는 마이야 네 갸똥이죠 이런 체인작 자 정이요? 네 정풉니다 네 초코파이정 자 풉니다 네 준비하세요 완전 무결한 정영석 네 이거 풀고 드빌1 갑니다 반가워요 마룡님 자 바로갑니다 자 딱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바로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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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가격 네 가격은 어 음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만원 예 힝 황급받아야지 고고고고고 램페이지 아직이죠 네 갑니다 5 4 3 2 1 과연 누가 샀을까요? 누가 샀을까요? 누가 샀을까요? 누가 샀을까요? 궁금한 와 벌써 샀네 공격하죠?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사이코 키네시스? 오오 네 네 사이코 키네시스님 축하드립니다 네 반가워요 네 아스가르드님 반갑습니다 헐 네 아로보 제이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아 네 어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32분 좋아요 연락이 감사합니다 헤헥 축하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자주 잘 안풀어요 여기 풀다가 나 거둘나갔어 그냥 거둘나갔어 얍 네 4달러 안키고 한번 까보는데 뜰까요 과연 이런 체인자 아 아닙니다 흔한 일이죠 다크닉스 다크닉스 몇개 있어요 지금 다크닉스 몇개니? 네 6개나 있죠 네 갖다 버려요 제 자신 다이아 4천개 있기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예고하려고 해요 이제 곧 있으면 음 제가 이제 허리캔을 키울까 합니다 네 왜냐면요 현재 카드는 두개있지만 강화권이 하나 더 있구요 강화권이 하나 더 있구요 거기다가 근데 2만원이니까 할만하죠 거기다가 이제 안쓰는것도 여기 하늘 2개 올릴 수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8.9긴 한데요 이거를 재료로 써도 되요 제가 그래서 고민중입니다 환생하는데 돈 안들구요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내시도 하나 덜 키울까 고민했었는데 딱히 그렇구요 어? 축하드려요 아 현질 되랴 아 감사드려요 네 반가워요 오서준이 어 득 M이 한 60정도? 어 40에서 60 네 득2가 네 한 30에서 50 어 감사드려요 땡땡 아 그럼 안돼요 네 그러지마유 네 발정나유 네 반가워요 어 저랑 비슷하시네요 전제 저같은 경우는요 태엽드래곤이 있네요 디빌2도 처음 알았죠 현재 주간순위 138위인데요 저는 하루에 1캠 안해요 막 엄청 잘 안하거든요 더 해야 올라가나? 누적주는 1782위네요 친구순위는 뭐 오 젤드릿이 높으시네요 참 원래 별로 잘 안해가지고 그냥 1캠만 하는거에요 저거 어 네 감사드려요